수불석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매일 읽을 페이지 수를 정하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뭘로 정할까요? 시간으로 많이 정해요. 시간으로 정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채우기 급급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은 채웠는데 아직도 읽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뇌에 빠져요. 그런데 매일 읽을 페이지 수를 딱 정해서 나는 한 챕터만 읽을 거야. 난 이 소제목만 읽을 거야. 하면 끝맺음도 확실하고 또 책을 딱 덮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용쌤, 아직도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으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고 있어요. 제가 많이 책을 읽어보니까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권의 책을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기 전까지는 절대 페이지를 넘기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편협된 독서를 하면 너 지금 독서 방법 매우 잘못되어 있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남의 말은 별로 귀담아 듣지 마세요. 내 방식대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언제까지 편협된 독서를 할까요? 그 분야의 책을 낼 때까지 합니다. 남들이 이런 저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책 읽기가 아직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에 2페이지라든지 3페이지만 딱 읽으시면서 꾸준히 계속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책 읽기에 흥미가 붙게 될 거예요. 책을 읽고 남는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을 읽고 왜 남는 게 없을까요?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수많은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책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이 지나니까 뭘 읽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책 읽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들까요? 안 듭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책을 읽고 정말 좋았던 문장 5가지만 뽑으세요. 이 5가지 중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좋았던 한 가지 문장만 꼽자고요. 그 한 가지를 실천을 하면 돼요. 언제까지 실천을 해야 돼요? 내 몸에 완전히 채화될 때까지 실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기 전과 후가 같다면 그건 어떨까요? 책을 읽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상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같다면 그건 뭐예요? 이 영상을 듣지 않은 거예요. 시간 낭비한 겁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꼭 하나 정도씩 뽑으셔가지고 바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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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